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알찬 강의 들어보고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수 5거래일 만에 장중 2400선 위로 올라오기도 했었지만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자세히 살펴보시면 0.69% 하락하면서 237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반대로 0.60% 상승하면서 8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802.20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세히 수급적으로 살펴보시죠.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077억 원어치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901억 원, 1067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볼까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 강했었죠. 개인이 1310억 원어치 순매수해준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00억 원어치, 그리고 327억 원어치 매도 우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 특징적인 종목들 혹은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요?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첫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에코프로와 계열사의 주가가 하락 출발했지만 곧이어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가 0.88% 상승하면서 40만 3천 원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승이 모두 개인들의 매수로 이루어졌다는 점 앞서서도 자세히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또 각광받았던 부분, 바로 화장품주였습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화장품주 수의 기대감에 주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종목을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0.88% 상승 57만 2천 원선에 마무리가 됐고 아모레포시픽도 1.11%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케어젠도 7.15% 상승해내면서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이미용,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짱 간단하게 짚고 넘어왔습니다. 오늘의 반장님 소개 바로 드릴 텐데요. 지난주 또 프로듀싱 리그 1승의 주인공이시죠. 통합 2승째입니다. 우리 임성현 반장님 모십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또 화려하게 1위를 또 한 번 하면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까? 로봇주의 상승이 사실 대단했는데 오늘 짱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짱은 FMC 회의 그런 부분 때문에 하루 좀 약간 숭그러기 공연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강세로 현재 움직여줄 때는 0.25가 아니라 0.5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급변했죠. 금융위가 터지면서 0.25가 될 수도 있다. 잘하면 금리 동결도 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2, 3일 사이에 갑자기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25pp면 어떻고 금리 동결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답은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굉장히 미래를 꿰뚫어보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반장님과 오늘도 알찬 강의 들어본 뒤에는 종목 생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샵 008 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 서울경제VOD 채널로 현재 실시간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접수 주셔도 좋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하면서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을 텐데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려운 숫자의 세계에서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웁니까? 반장님. 지난주에는 20일, 60일 사이클, 그러니까 한 달하고 석 달하게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걸 약간 포함하는 현재 61일 시간 단위를 포함해서 1년이 61일 시간 단위가 4번 흘러가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시장을 보는 눈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잘 보시길 바라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마치 시장을 꽤 틀어보기도 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보일 때는 수익이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만큼 물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확률적으로 맞출 수밖에, 적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률적 적중도가 높을 수 있는 파동 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현재 수익률, 주가 수익률 대결에서 그대로 현재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배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호의 변경제는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20일 단위, 시간 단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다음에 이걸 포함한 60일, 그러니까 20주, 그다음에 20월, 20개월, 그다음에 60개월, 그다음에 20년, 60년도 같은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이런 체계의 시간 단위가 있다 말씀을 듣는데 이걸 만약에 이걸 60일이라 보면 3개월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3개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0일을 포함하는 어떤 큰 3개의 부분들이 이게 60일이 4번에 좀 존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4개 존재하면 1년이라는 어떤 시간 가정이 좀 되죠. 1년, 12개월. 이런 부분에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가지고 올해의 시장은 어떨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큰 흐름은 20개월, 60개월이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년, 60년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큰 사이클로 보면은 현재 2000년, 6000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시장이 2000년이라면은 100년 단위로 계속 20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이 20일이다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100년마다 한 번씩 변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사이클, 흐름. 이거에 대해서 한번 큰 시각으로 한번 보면은 이번에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부분들이 2016모터 했기 때문에 맨날 듣는, 뭐 해년만에 듣는 레포털이기 때문에 너무 지겹다 하지만은 현재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은 또 새롭게 보일 거로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100년씩 한번 끊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700, 1800, 그 다음에 현재 1800, 그 다음에 1900년, 2000년 이렇게 보면은 이걸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5개를 이제 그거 보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세계 1차, 그 현재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나왔죠. 1780년, 그러니까 한 세기가 출발하기 20년 지나서 그 세기를 주도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은 어디에서 일었냐? 미국에서 나왔죠. 현재 전기를 발명하면서, 20년 전에 전기를 발명하면서 1880년 내외에서 일어났고 그 세대가 한 세기를 주도를 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논리라면 아, 100년마다 한 번씩 변화하는 거야.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 2000년도에 일어나가잖아요. 그 전에 3차 산업혁명이 20년 전에 일어나서 그거를 주도하기 때문에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이 연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 왜 4차 산업혁명에 가느냐? 3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불타오는데 과거의 것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20년이나 한 번씩 변화하면 202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이 되기 몇 년 전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흐름, 질적으로 초고속의 기술 발전, 이것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가지만 고전적인 이론자들은 무슨 소리냐? 3차 산업혁명이 연장밖에 안 된다. 뭐 3다시 1이다, 3다시 1이다. 이렇게밖에 안 얘기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년마다 한 번씩 변화는 현재 2020년에 어떤 몇 년 전에 2016년에 태동이 됐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큰 흐름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과거에 10년 상승, 그렇죠? 10년 조정, 그다음에 10년 상승, 10년 조정 하면 여기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10년 심지어, 10년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못 날아가고 계속 상승해주려다가 무너지고 상승해주려다가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사이클로 보면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런 흐름에서 보면 현재 10년의 사이클의 어떤 흐름에서 보면 상승과 조정 다시 무너지고 2000년도에 다시 한 번 상승한다, 무너지고 하는 흐름들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현재 못 가고 있는 거죠. 왜 3천, 4천이 가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 꼴이냐. 또 주기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그런데 보시면 4천협혁명이 일어날 때가 2016년에 처음으로 화두가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주가가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미중 무역 충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무역 마찰 중국하고 현재 환율 전쟁 이렇게 해서 망가졌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투매가 나왔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뭡니까? 유동성, 코로나 유동성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무너졌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못지않게 크게 무너졌던데 그 여파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로우전제 이런 굵직굵직한 큰 사건 때문에 추세이탈이 돼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사실은 망가졌죠. 여기 온 바닥까지 왔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있는데 온 바닥까지 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러다가 구명이 터진다. 더 안 좋아진다. 이걸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미국 운행 파산 그다음에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긴축 완화의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로점에 해당이 되는 어떤 이 시점에서 바로 인공지능 혁명의 어떤 화두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이나 현재 사찰 혁명이나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도가 일어나고 유동성이 강화됐을 때는 사찰 혁명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크게 시세가 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제대로 하나 불이 붙었죠.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바람이 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축 완화의 코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화두가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최근에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는 5%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통계를 보더라도 과거의 통계를 보더라도 뭐냐면 2000년을 빼고요. 1980년대를 빼고 5%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번 서프란 모구지 사태 5.2가 최고였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올리려다가 5가 아니라 3만 올리다가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체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렇죠? 3밖에 못 올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5를 올리고 있는데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 이상 넘어가기는 힘드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됐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의 지금의 어떤 지금 차트의 흐름입니다. 지금은 8까지 올라가고 6까지 내려간 상황이죠. 6에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있으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런데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올리지 못하는 나름대로 속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융 시스템 문제나 이쪽의 움직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제일 먼저 빚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서프람 모기지 사태의 파산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파산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데 미국 정부의 파산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부채를 무한히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생각이 되고 일단은 구조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올릴 수가 없다. 서프람이 아니라 미국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달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유동성이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보면 서프람 모기지 사태 때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은 공급했죠. 그런데 전혀 유동성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최근 2020년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재무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뿌렸잖아요. 그렇죠? 민간에게 뿌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증가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증가됐죠. 그러니까 서프람 모기지 사태는 은행권에다 다 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회수하는 척합니다마는 유동성이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통계패로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연초부터 현재 유동성이 다시 한 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어떤 시절든 간에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사이클을 두고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참 궁금하시죠. 연초의 방향성이 중요한 방향성이 되는 해가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연초의 방향성이 맞으면 그 해는 하락이기 때문에 절반이나 3분의 2 최대는 1년까지 하락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왔고 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IF 사태 이후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왔죠. 쌍범 고점에서 2000년 1월에 급락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고점이 20개월이죠. 하락을 했습니다. 딱 1년 하락이 있어요. 1년. 그렇죠? 연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개월 하락 10개월 하락 행보를 하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됐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초의 방향성이 이것이 증명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이라는 사이클이 현재 4계절이 좀 있죠. 3개월 시. 그러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3월, 6월, 9월이 전부 다 변곡적으로 작용이 된 3개월 단위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9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3월, 고점. 여기도 3월, 저점.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사이클에서 최근에 했던 흐름들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2018년에 1월에 하락을 했죠. 여기서는 뭡니까? 1월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1년이 10개월 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는 고점이 아니지만 추세이탈 가격에서 겁나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하락을 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을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3월, 6월, 9월, 12월은 적게 3개월 단위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곡점으로 향상이 되죠. 변곡점을 보시면 어쩌죠. 2020년 3월 그다음에 6월 그다음에 3월 올해가 3월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보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춘분 3월 22일 춘분 그러니까 FMC회의 다음 날입니다. 3월 24일이 아니라 3월 22일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연초의 방향성이 상승이기 때문에 6개월 절반이 6개월 길면 8개월이 간다. 이 논리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큰 방향의 시장의 흐름을 잇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했던 차트를 보여주고 제가 이거 있죠. 여기 저점도 맞추고 여기도 저점도 맞추고 여기도 저점도 맞췄다. 이번에는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퀘스천 그런데 맞출 수 있다. 보시면 시차가 있지만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점과 추가조점의 논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왜 며칠 사이를 비었네 그리고 나서 60일을 이야기했네 이렇게 언급을 하죠. 어떻게 되든 간에 60에 대한 시차가 있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 1, 2주가 지나서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지나봐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마지막에 대세상승으로 가기 위한 1년의 출발이 여기에 있고 탄생파동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3개월 주기 60일 안에 움직여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주기는 대신 짧아졌어요. 왜 짧아졌을까요? 첫 저점에서 60일이 3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3번 돌아가기 때문에 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기에서 공회전을 많이 했잖아요. 중간에 공회전을. 그렇죠? 공회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60일보다 단축이 돼서 상승으로 열릴 확률이 많죠. 이게 전체 주기 사이클의 주기 분할의 관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거죠. 모든 것은 1년이 상승이면 3개월이 탄생파동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상승과 조정의 절반이죠. 물론 이게 행보 구간이 1주가 될 수 있고 2주가 될 수 있어요. 지나 봐야 알지만 결론적으로는 터닝이 전후 사이클을 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주도주 놀기념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종목은 61선까지 빠지고 어떤 종목은 21선 올라수고 어떤 종목은 41선에 터닝을 해주고 그러니까 강세 종목은 21선을 계속해서 막고 날아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약간 중간 정도의 힘이 강한 것은 41선에서 다 돌아섰고 그 다음에 제일 늦은 것은 61선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는 종목이 후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가 날아갔잖아요. 41선에서 신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런데 나머지 후발주는 61선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이게 선도주와 후발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리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서 출발을 하고 계속 가고 신고가에서 조종과 돌파 안차를 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심지어는 안 좋은 곳은 다시 온바닥까지 온 종목이 수두로 가다. 그래서 후발주 바닥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바닥 좋아다가 인생 바닥이 됩니다. 왜? 바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바닥에서 잡으면은. 그런데 대부분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도주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주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유효하면 전체적으로 유효하면 어떠냐. 이걸 보시면 61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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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개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240일 20일에 12개월 이렇게 해서 1년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1년의 시간 장세에서 지금 이런 사이클들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3개월 단위로 어떤 시세화 패턴이 변화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2023년 1월 이것이 1년 사이클의 출발이고 이게 3개월 단위로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시간 단위 패턴인데 이게 탄생파동의 자리다. 여기서 주도주 업종들이 생겨난다.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1년 상승한 부분들에 대한 재료가 12월에 나왔죠. 그런 부분이 이게 1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 전기차에 대한 큰 화두가 나왔는데 계속 1년 동안 계속 갔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전문가들 나와서 고쯤이다. 고쯤이다. 거 보세요. 며칠 빠지면 거 보세요. 그걸 1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끝났다. 끝났다. 거 보세요. 로봇 끝났잖아요. 또 또 끝나가면 거 보세요. 그걸 몇 개월을 노래로 불러요. 왜? 본인의 종목은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바닥은 바닥인 거예요. 무슨 의문인지 아시죠? 3천 개 종목군 중에 대부분 90%가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서 답이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화두 부분들이 제가 왜 로봇에 대한 화두를 했냐. 이 부분들은 인사이트인데 2022년 2000년 초반이죠. 복제기원의 어떤 상징적인 화두가 되면서 황우석 박사의 어떤 복제기원의 화두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주기세포로 여풍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똑같이 현대 정의성 의장이 요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컴백을 했죠. 물론 BTS를 따라한 현재 로봇의 춤도 함께 구사를 했지만 대중화의 시점의 상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 로봇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뭐냐면 현재 2022년 3월 3월 달에 빅사이클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지금 2부 시간입니다. 똑같이 시간에 있는데 그때 첫 프로에서 첫 스타트로 뭘 얘기했냐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입니다. AI의 시대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안 먹혔죠. 왜? 창이 안 좋은데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제가 장사를 잘못 읽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장주를 레인보우 오버튀이스하고 마인즈레이블 그때 잡았던 일화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시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보면 현재 어마어마하게 좀 차이가 났던 건데 결국은 현재 그 전 전쪽 애고편을 하는 것들이 현재 첫 GPT가 12월 그러니까 1년의 새해가 되기 전야제 12월달에 크게 생겨났습니다. 이게 전조예요. 김이야 지금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첫 GPT가 생겨났죠. 첫 AI 열풍이 가장 빠르게 전 세계를 열풍을 지배를 하고 있고 100만 명 달성하는 데 소요 시간 최단기간 그렇죠? 그다음에 월간 상자 수 1억 명에 대한 최단기간 그 열풍이 있지만 며칠 조정받으면 끝났다. 또 며칠 조정받으면 끝났다. 이렇게 한 달 심의는 끝났다만 하지만 그게 줄그리 사탕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보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인드 랩을 가지도 않은 걸 왜 계속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종목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들고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21 상승 11조정 21 상승 11조정에 한 달 쌍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장에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40일 70일 거의 80일째죠. 그러니까 녹다리 탄생파동 해당이 되고 5개월째 큰 사이클이 일어나는 흐름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장주로서 물론 솔트룩스가 날아갔지만 제가 마인즈룩을 찍었습니다. 물론 철도 가고 마인즈룩이 있는데 마인즈룩이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연초에 딱 활약을 집중하면서 접근을 했죠. 딱 그 순간 연초의 방향성이 진짜 방향성이다. 삼성전자가 램보로 했다는 것은 그 해에 전체의 시장의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 아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16일 상승은 16일 조정. 20일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레인보우 로봇 섹터 바이오 신라젠 예전에 심풍재하 물론 신약 개발이지만 10조로 날아갔어요. 아무 실체가 없던 것도 그런데 레인보우 로봇 섹터 마찬가지 기술력 하나이기 때문에 왜 10조를 못 가리라 논리는 똑같아요. 미래에 대한 신시장의 선점에 대한 기술력이죠.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시세 10조도 갈 수도 있다. 물론 꼭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깜짝 놀랄 모든 사람이 아니다 했을 때는 아니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다. 그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반사님과 함께 명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늘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해요. 댓글이 달리면서 명강이라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함께 들어와 주시면서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샵 008 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실시간으로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텐데 중간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맥이 끊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악플 달릴까 봐 빨리 다시 재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빨리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시장이 보여야만 수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자화자찬의 이야기지만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죠. 현재 아침 방송 프로에서 제가 1월 달부터 첫 출연이 돼서 수익률 탑 10 요거를 지난주에 6위부터 현재 10위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오늘은 1위부터 5위까지 좀 해당이 됩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면 되지만 플라리스 150% 뉴리메카 124% 모아데이타 123% 마인즈렛 100% 나노신소 제94% 마인즈렛까지 말이 많은데 저는 이미 바닥에서 100% 먹고 어쩌요 먹고 조정보이고 다시 2차 묶고 더블 묶고 더블로 가 이걸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 왜 제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했느냐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노신소 제2차전제 신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로봇 폴라리스 오피스도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메타버스와 연결된 그런 요소가 되죠. 실제 사업의 상용화를 가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승률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수시점들을 현재 나누신 소재도 매수시점을 보면 1월 27일 날입니다. 1월 27일 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래쯤이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늘 다시 한번 가고 있죠. 결국은 뭐냐 30일 가격에 대한 31선 조정보이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승률 94.8%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통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3위 모아 데이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23%입니다. 그런데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라 시세 원리로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61 사이클이죠. 60 마이너스 탄생파동을 보이고 상승 추세를 보인데 20일마다 21선마다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마디가 매매가 정말 쉽고 단순하고 편하고 이거로 말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3위는 마인즈렙이기 때문에 빼고 누료메카를 보겠습니다. 누료메카는 제가 작심하고 현재 프로릭에서 계속 출전을 시켰죠. 마인즈렙과 함께. 예를 보시면 여기서 16일 상승 16일 조정 1대1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크게 상승하고 무너졌어요. 21탄생파동이 생겨났죠.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 안착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수익률 게임에 어떻게 됐습니까? 출전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 수익률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매수 사인을 넣었습니다. 또 노란톡에서도 이때 램보로우터시가 상한가를 갔을 때 2차 했을 때 넘버2가 뭐죠? 유료메카입니다. 어떻게 돼서? 매수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날 이날 많이 했죠. 그날 그 다음날 상한가 실현이 됐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수익률 부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생생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확인해야겠죠.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정말 저 전문가가 진짜로 추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제가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20일 탄생 파동입니다. 모든 것은 20일 하나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재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쩌요? 너무 쉽고 간단하네. 하면서 많이 했겠죠. 벌교군 층은 파동을 한 것은 일정한 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와 규치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지 정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 조정 돌파 안착 이거잖아요. 이것만 지켜주면 이거는 간다. 그런데 갈 조건은 탄생 파동이다. 20일. 그렇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2의 누료 메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아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망일이 150 3.56% 플라리 오피스 이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보시면 탄생 파동 3일 상승 이틀 조정이죠. 탄생 파동이 생겨났잖아요. 모든 급등 파동 무조건 시간의 규모가 적으나 크나 탄생 파동이 가겠죠. 만약에 음봉이면 타도우만 가죠.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보였죠. 20일 주기 탄생 파동이니까 다시 갔죠. 오늘 음봉입니다. 그렇죠. 음봉의 중심을 만약에 해보고 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질을 해야 된 거고 매매 울리는 쉽고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프로리그 지난주에 1승 그것도 54% 대단한 수익률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물론 미래라는 걸 모르죠. 이번 주에 또 꼴찌로 실화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감 있다. 보인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런 관점에서 솔트룩스를 이야기했어요. 솔트룩스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지 마라. 이게 급락 차트다. 누가 봐도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급등하면 모든 사람이 급락이라고 했는데 급등이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신기술주 2차전지는 이제는 양극질을 다 무시하고 신기술주를 해야 된다. 이거죠. 탄생파동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출전했던 종목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삼성 관련 미공개 로봇주 그 다음에 중동 관련 미공개 어떤 투자 종목 현재 부분들이 노란톡방에서 대공개를 합니다. 공개 시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수익률의 신세계 정말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임상연 반장님과 함께 강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직 가지 않은 삼성 관련 미공개 로봇 관련주 그리고 중동 수혜주 또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미리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함께해 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강의를 뒤로 하고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문자 샵 008 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달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임상연 반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 종목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종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뒷자리 532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있습니다. 만 500원에 2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연말 리오프닝 기대감 클 때 들어갔다 손실 중입니다. 화장품 이제 다시 날아오를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마스크도 벗었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또 앞에서 짚었던 것처럼 화장품 관련 오랜만에 움직였죠. 저희가 마스크 벗는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너무 길게 물려 계셔가지고 빨리 탈출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탈출 기회 줄까요? 반장님? 네. 줄 것 같기도 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세 백 퍼센트라는 가격의 층 아래서 가치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목표가는 항시 이단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대명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6300원이잖아요. 그렇죠? 백 퍼센트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12600원이죠. 12600원이 되기 얼마 전에 좀 빠졌죠. 백 퍼센트는 안 되지만 여기까지 갔습니다. 백 퍼센트에서 살짝 구분음세서 저항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단으로 갔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상승이죠. 일단 상승 조정이고 이 가격의 층의 종수비만 올라갔습니다. 목표가 구하는 공식 간단하죠. 그리고 고점을 적고 조정을 보이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왔는데 이게 진짜 바닥일까? 여기 보시면 조정과 추가 조정 제가 겨울용 패턴 하겠죠? 이거 이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바닥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약간 숭그룹이 공면이 있다. 일단 할지라도 한 번은 올라갈 더 이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 원에서 마디멤에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기회를 주실 것 같네요.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으로도 올라왔었는데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죠. 문자 상담인데요. 3344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수화학 가지고 있습니다. 2만 6천 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물리는 거 아닌지 고민하다가 조금 사봤는데요. 다행히 급등세 같이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완연한 조정세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만 6천 원이면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서 이 기간을 또 견디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보내주셨어요. 이수화학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모든 파동은 21탄생 파동. 21탄생. 요거 하나하루 다 끝납니다. 요거를 보시면 상승이죠. 상승과 조정하고 2차 상승이 여기서 추세이탈이 될 수도 있어요. 힘이 약한 거는 21주기선 또 21주기로 간다. 그 법칙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공식대로 한 번 가요. 한 번 상승 2단 상승이 됐죠. 2단 상승이나 1단 조정이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이중바닥까지 됐죠. 근데 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이런 힘들 수가 있어요. 왜? 21주기가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횡보등락을 보이다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출발 저점이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100%는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어때요? 윤회수렙 한계가 같은 한계입니다. 4만 원이 한계죠. 4만 원 한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어쨌습니까? 얻어 맞았죠. 그런데 바로 두 번에 뚫느냐 세 번에 뚫느냐 남아있는데 한 번 두 번 뚫었다가 조정파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뚫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4만 원은 근천 3만 9천 원에서 마디멤에 조만간 한 번 실현했다가 다시 저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화학도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봐 주셨습니다. 자 다음 하나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라온피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8,510원에 10% 들고 있어요.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7하나 사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시네요. 손절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인공지능 영상 관련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홀딩. 홀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60일 순간이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중간 41선에서 돌아섰고 40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점 다시 한 번 저점이 높아지는 뭐예요? 21주기의 쌍바닥입니다. 다시 한 번 올라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갔다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인 만원까지는 현재 올라갈 수가 있다. 만원에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만원의 마디멤의 관점 현재 제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시간이 남은 만큼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만 네이버 들고 있습니다. 22만 5천원에 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이버 들고 계시다고 수익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갖고 계시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늘상 이제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를 특히나 또 갖고 계시고 22만 5천원 선에 지금 현재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네이버 어떻게 보세요? 반장님. 네. 네이버 한번 사이클 주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보시면 네이버 부분들이 지금 현재 눌림목 저점에서 보면 지금의 약 52일이죠. 첫 번째 저점에서 보면 현재 48일. 그러니까 거의 50일 주기로 약간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100일 단위입니다. 100일 단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주가가 자 21을 보세요. 자 60일이 뭐예요? 61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1선이 어떻게 돼 있느냐? 20일과 61이 사이클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골든크로스가 한번 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지골드가 한번 났죠? 지지선 그렇죠? 여기서 올라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지지골드가 한번 나타났죠? 같은 현상이 같은 시간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흐름이 여기에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점에서 올라온 진폭이 여기서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4만 원 이상 이 돌파되는 플러스 알파 시점에서 현재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20만 원에서 50% 되면 30만 원에 해당이 되죠. 30만 원에 약간 못 되는 26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그 언저리에서 매도 시점이 2, 3개월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22평선의 흐름과 추세를 보고 두기를 보고 찾아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까지 종목 상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반장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라는 큰 산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상 범위 제가 상관없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25가 아니고 동결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온다는 뜻인데 거래소 지수를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21일에서는 행보를 많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골든크로스 지지 벽고 가는 이런 추세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내일이 내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뭡니까? 현재 3월 22일 춘분 그렇죠? 3개월의 변곡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가 가장 큰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불확실성 제거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급락해도 그것이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 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